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쪽 에 피자의 아 아 우리가 뭐 시지 크게 아 꿈 이루다 야 꿈 이루다 시 약 미루다 꿈 이루다 모두가 다 꿈 이루다 너도 나도 꿈 써요 이것 저것이 꿈 이루다 꿈 깨인이 또 꿈이요 깨이는 꿈도 꿈 이루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내려오고 뜨거운 꿈을 부어부어부어더리 우워터린 아이고 태고 허허허다 그그로 성화가 났네 이제 창밖계 배울거에요 오늘 창밖계 시작 창밖계 거기를 창밖계 창밖계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걸 머금어서 창밖계 이게 더 음악적이긴 해요 거기서 잠깐 숨이 들어가서 이렇게 탁 멈춰주고 가늘게 깨 국화를 심고 하면 더 극적이야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를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기억자로 해서 막혔어 소리가 기억자로 해서 이미 막혔잖아요 창밖계 이렇게 시작 창밖계 창밖계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국화를 심고 어 아 까 마야 m 그렇 어 Metro 으 투 원으료 으 아 밑에 그거 네 박자까지만 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네 번째 박자까지만 빼야 돼. 국과 밑에 그 밑에가 애가 한 박자 반밖에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빼면 안 돼. 국과 밑에 그거 아닌데 국과 밑에 그 밑에 너무 길게 빼면 안 돼요. 이 방에서 끊어줘야 돼. 왜냐면 다섯에 나와줘야 돼. 국과 밑에 해버려 그냥 망해버려. 한 박자 반밖에 하니까 생각보다 안 질어. 그냥 날카롭게 해서 꼭 찔러버려. 시작. 국과 밑에 수원아일 시작. 수원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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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수원아일 수원아일 같이 쭉 내려봐야 돼. 수원아일 수월을 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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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수월을 시작 수월을 피줘 눈이 그쵸 눈이 그쵸 눈이 그쵸 눈이 그쵸 국화 밑에 수월을 피줘 눈이 시작 국화 밑에 아냐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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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밑에 짧게 절규하게 시작 그리고 뼈쪼가게 밑에 수월을 가야 돼 시작 국화 밑에 수월을 피줘 끝니 그거 수월을 잘해야 돼 수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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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줘요 술을 잘하네 술을 그렇지 다시 술을 피줘 눈이 그래 intact 국화 밑에 술을 피줘 눈이 그래네 논히 저기 척 논히가 아홉 번째 박음 논히 논히 이렇게 다시 국가 밑에 국가 밑에 술을 피줘 논히 국가 밑에 술을 피줘 논히 술 읽자 국가 피자 술 읽자 국가 피자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소리가 나 버린데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술 읽자 국가 피자 시작 술 읽자 국가 피자 번잎 문자 번잎 문자 다리 돋네 다리 돋네 아이 이렇게 가야 돼요 아유 아유 야하 시작 아이 야하 시작 검은고 청철아 검은고 청철아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시작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청 청철아 그렇게 거서는 좀 퍼버려야 돼요 퍼버려야 돼 감정을 실서 퍼버려 응 창밖 , 국화를 심고 신고 신고. 창밖의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손을 피쳐더니 으 이 시도가 밑에 마우 아 фак어 어디보니 수입 자부 아 빈 개줍 벗니 모자고 다리 돋네 술릭자 국화 피자 벗니 모자고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고 청쳐라 아이야 검은고 청쳐라 아아아아아아아 이제 한번만 더 하고 밤새도록은 다 거기가 어려워서 왜냐면 지금 아이어도 아이어도 지금 아이아가 지금 그 감정이 제대로 익은게 아녀 그래서 이 놈을 달아서 그 놈 뒤에하고 아 아 당연히 저기 해야되는데 그놈 하려면 이제 또이 그놈 또 헌이라고 시간이 또 온판가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꽤 가 그래서 이제 가음을 못해 그러니까 얼른 이 놈을 하고 이제 가염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창밖 깨 창밖 시작 창밖 깨 맞게 국가로 심고 국화 밑에 술을 피지 거 uni 순립자 국화 피자 번잎문자 다리돈 내 아이야 공부 청초라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른 얼른 부구를 갖다가 제자리에 팡팡팡팡 올려놓으세요. 가야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전화하시잖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